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IRA, 반도체법, 한미정상회담사 별다른 합의 없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다 퍼주면서 기대했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반도체 부분과 IRA.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IRA, 반도체법, 한미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 없었다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해소해 주었죠. 비난을 무릅쓰고 한일 간 국교 정상을 했고 여러가지 일, 특히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낸다는 일까지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8조원을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조원에 가까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와 칩스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양정상은 26일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미국 정상공동성명을 차택했습니다. 성명에서는 IRA와 반도체법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으나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는 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미국 IRA나 반도체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본물처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달성되지 못한 것이죠. 한마디로 아예 손도 못 댄 것처럼 보입니다. 성명에는 양정상은 IRA와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 양정상은 동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해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정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가장 먼저 질문자로 나선 LA타임즈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 제조업을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 경제 현안인데 중국이 반도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막는 당신의 정책 그 IRA 등이 중국에 크게 우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중국에 피해를 주기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책은 바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자국 국수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30년 동안 공장들이 폐쇄됐지만 이제는 반도체를 되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하여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투자를 통하여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서로 간의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한미 간의 기술협력, 첨단산업의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최상무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IRA, 반도체 과학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이행 과정에서 A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의적인 입장에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 이것은 바로 미국에 대한 투자와 사업활동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IRA의 경우 아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 위해 렌트, 리스 등 상용차에 대한 북미 최종 조립 예외를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미국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을 한국의 당국자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차에 미국 내의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세액 공제 대상 차량이 축소되면서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등 무료 대상국 내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는 10년간 5%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확보해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드레일 조항 수출 통제에 대해서 올해 10월까지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딜레이가 됐다라는 건데 올해 다시 받을 가능성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동안 계속 받을 가능성도 없고 이 법이 언제까지 진행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결국은 중국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K하닉스와 같은 경우는 중국 다으렌에 지금 랜드플래시 제2공장을 짓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짓기 시작을 했어요. 5월에 짓기 시작하고 올해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거의 무산되고 공장을 반도체 기기 도입 없이 중국 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처럼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어차피 중국 내에서 한국 공장들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괜찮다. 반도체를 한국에 집중적으로 더 키워야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IRA에 대해서는 한국이 많은 걸 받아 냈어야 돼요. 한국이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도 중국을 제외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기업들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기술이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이 현대보다 더 기술이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를 제외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탑2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폭스방이 또 망했죠. 지금 망했고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업체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인데 너무 받아낸 것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부분도 가드레일 좋습니다. 중국의 투자 제한 이것도 좋아요.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아주 때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회사들에게 대해서 숨통은 좀 표해줘야죠. 미국이 투자하면서 이익 분배라든지 아니면 정보 공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입장이죠. 이러한 것들을 지금 TSMC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TSMC와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칩스법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거의 받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별로 받아낸 게 없어요. 별로 받아낸 게 없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어쨌든 삼성과 SK의 사업활동까지 조금 제한했다라는 부분도 안타까운 점이고 이번에 오기 전에 청구서 하나 보냈죠. 마이크론에 판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라. 랜드나 디랜 부분에 판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산업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대리나 휴레패커드나 이러한 회사들이 중국에서 다 받아쓰고 있는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너희 생산하지 말고 나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하게 되면 인도로 움직이든지 베트남으로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후공정 그래서 패키징이나 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인도의 공장을 짓기로 했던 지금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가 원했던 수준만큼 많이 받아내지 못했다. 한국이 지금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허드를 낮춰줘야 되고 투자를 더 해줘야 되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도 한국에 굉장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또 지금 8조, 100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이야기도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